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오는 9월에 나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김 여사 역시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쏠립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검찰은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일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데 대해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3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범행 기간이 늘어나 다른 일당들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주가 조작 공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도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는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4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은 전주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소환 조사에 미적돼 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로 잡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역할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